아유 여모 나왔어 형부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헉! 근육 뭉친 거 봐 저희가 안마해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꼭 무슨 왕 같네 왕은 무슨 옷부터 갈아입어 냄새나 어허 부인! 적당히 하시오 적당히 어! 광해 이병헌! 정답! 좋 텐다 당신 해외 출장 간다니까 면세점에서 선물 사달라고 저러는 거잖아 현대백화점 면세점엔 백화점 상품들이 다 있다던데 아 가격도 더 저렴하다던데 아니 안 그래도 하나씩 해주려고 했어 진짜요? 경들의 뜻대로 고르시오 자기야 발바닥은 안 아파? 소희는 핸드백이 어려워